안녕하세요. 김기철입니다. 우리 문제 접근의 원리, 제 강좌 중에서 가장 학생들이 좋아했던 강좌 두 개를 고르자면 문장 해석의 원리와 문제 접근의 원리고요. 문제 접근의 원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좌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는, 채워하는 공부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체적인 공부 방식을 설명드립니다. 문제 접근의 원리는요. 일단 목표가 1등급, 2등급까지 목표인 학생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자기가 5등급이라고 한다면 아직은 수강하지 마세요. 문장 해석의 원리를 끝낸 다음에 수강하시기 바라고요. 자기가 만약에 3등급 정도 된다 하면 수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 2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건데요. 여러분의 해석력을 믿지 마세요. 제가 수업 시간마다 말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해석 잘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해석력을 믿고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흔히 하죠. 야 상상하지 마, 소설 쓰지 마 이런 말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고 저도 해요. 문제는 뭐냐면 완벽하지도 않은 해석력으로 문제 푸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푼다는 건 답의 근거를 믿어야 돼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도 이 말을 들었을 겁니다. 지문 안에 근거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글 안에 근거 있다.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긴 했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근거 찾는 방법을 배운 적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적권의 원리의 수업 방식은요. 자신의 해석력을 믿고 해석력으로 문제 푸는 게 아닙니다. 지문 안에 근거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근거 찾기 연습이고 자 강의 내용 보겠습니다. 지문 안에 근거 있습니다. 이제 이걸 찾는 연습이고요. 제 수업 스타일을 이제 이제 뭐 후기 같은 걸 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정말로 채화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제가 채화하지 않으면 공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문 안에 근거를 찾고요. 자 근거 있는 그 방식을 찾는 방법이고 또 글을 읽을 때 이렇습니다. 수능은요. 보통 18줄 정도로 그러니까 줄이 18줄이 구성되어 있고요. 평균적인 문장의 개수는 7문장이에요. 근데 7개의 문장이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러나가 나왔다고 생각해 볼게. 그 위에 말 뭘까? 속된 말로 쓰레기예요. 중요한 문장이 아니야. 자 예시 한번 들어줄게. 이런 거야. 18줄짜리 글에서 보통 7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간에 읽다가 보니까 그러나가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럼 위에를 읽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건 큰 의미가 있는 문장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유부터 필자가 뭔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7문장밖에 쓰지 못하는 영어가 만약에 예가 있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 7문장밖에 쓰지 못해요. 지문이 아까워 죽겠는데 아니 왜 부연 설명의 예시를 썼을까요? 예시 앞 문장이 중요하니까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예시의 부연 설명을 써준 거야. 그럼 자 요거만 봐도 알 수 있어. 이 글의 주제문은 그러나 이하 예시 앞 문장 여기가 주제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7문장 정도 구성된 영어에서 전체 문장 해석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강약을 줘야 돼요. 그러나 위에 부분은 아 내가 만약에 해석이 정말로 어려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만 요약하고 넘기세요. 그러니까 대강의 스토리만 알면 돼요. 그런데 여긴 다릅니다. 주제문 자리에요. 그러면 3번, 4번을 봐서라도 완벽하게 해석을 해내셔야 돼요. 뭐냐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구분하면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근거가 되는 중요한 문장이야. 그럼 정말 3번을 읽어서라도 해석을 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구별하는 연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접근의 원리는요. 4개년 기출인데 정답률 50%대까지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빈칸에선 40%짜리 문제가 한두 개 있긴 한데요. 정답률 50%대까지만 있고요. 참고로 정답률 30%, 20%대의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그거는 이거 다음 과정인 오답 제거의 원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4개년 기출 중에서 내가 정답률 50%대까지는 다 한 번 근거 찾고 문제 푸는 방식을 하겠다야. 그럼 여러분들 중에 있을 거야. 선생님 그럼 뭐 20%, 30% 킬로 문제는 어떻게 하죠? 자 수능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020학년도 수능에서요. 정확하게 정답률 50% 이하의 문제는 정확히 4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100점은 12점인데 여러분들이 정답률 50% 이하가 나왔다고 다 틀리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문제 접근의 원리 목표는 우리는 정답률 50% 이상의 문제는 일단 다 맞춘다 해요. 근데 그냥 맞추는 게 아니라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걸 구분하면서 읽으면서 근거 찾고 오답을 지울 겁니다. 이거만 공부해도요. 1등급 초반까지 나와요. 자 그래서 고3 올 기출 문제입니다. 4개년이고요. 2020학년도 수능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4개년 기출에 대입학 빈칸 요양문 무관문 그러니까 무관문이 35번 얘기하는 거 흐름과 관계 없는 거 고르시오 문제 어휘 그러니까 이거 어휘 문제 있죠. 그러니까 밑줄 낱말 문제입니다. 30번 문제고요. 순서 삽입 장문독해 41, 42 43, 44, 45 다시 말하면 거의 전 범위입니다. 자 유형별로 여러분들 유형별로 답의 근거 찾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거의 비슷한 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입학과 빈칸과 요양문은요. 풀이 방식이 같습니다. 글 하나의 주제 하나예요. 주제문을 찾는 연습만 제대로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관문과 어휘가 풀이 방식이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 삽입은 이제 주제문 찾기 연습이 아니에요. 지시어라던가 연결어라던가 대명사라고 하는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 찾기 연습이에요. 그 다음에 장문독해는 이제 앞에 배운 내용을 혼합해서 푸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 구분하기 위해 그 다음에 답의 근거 찾기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돼요. 3강이 하나의 묶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가 1강, 2강, 3강이 대입학이에요. 4강, 5강, 6강이 빈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럼 예시로 또 설명드릴게요. 대입학 그러니까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이야.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이 1, 2, 3강인데 1강 1교 시에는요 유형별로 자 이게 대입학이에요. 그러면 답의 근거 찾는 방식 이론 수업을 합니다. 아, 중요한 문장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구분하는 연습을 한다는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2강입니다. 2교 시에는 정답률 60% 이상의 문제에 연습을 해요. 정답률 60% 이상의 문제라면 고난도 문제는 아닙니다. 자기가 배웠으면 정말로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조금은 어렵진 않지만 조금은 그냥 일반적인 문제로 푸는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 매시간 3강 3교 시에요. 정답률 60% 이하 문제를 이제 풀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1교 시, 2교 시, 3교 시가 하나의 묶음인데요. 그러니까 1, 2, 3강이 점점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정말 희한한 건 풀이 방식은 1강과 3강이 똑같습니다. 저는 수업할 때 예외를 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예외야, 이건 예외야 하면 머리가 깨져요. 무조건 답의 근거 찾는 방식은 예외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되고 또 누구나 체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수업도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 전체 구조를 파악해라. 딱 이런 거야. 읽기 전에 연결어 같은 경우를 먼저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구조를 먼저 보는 거야. 어디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구조를 살피는데요. 5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마다 얘기합니다. 문제 풀 줄 모르는 학생들이 속된 말로 아마추어야 문제 푸는 방식 자체를 모르는 학생들이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모르니까 첫 문장부터 해석하는 학생들이에요. 첫 문장 해석하기 전에 딱 5초만 뺍니다. 연결어를 먼저 표시하고 글을 읽는 겁니다. 그래야 어디가 중요한지를 알고 들어가거든요. 참고로요. 대입학이나 빈칸 문제에서 대입학이 4문제, 빈칸이 4문제잖아. 4문제, 4문제, 8문제에서 역대 6, 9, 수능 10년 동안 연결어가 있는 게 많을까 없는 게 많을까 있는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8분의 8이 나온 적도 있고요. 가장 적게 나올 때가 8분의 6이에요. 다시 말하면 연결어 있을 때는 구조를 먼저 보는 거고 연결어가 없는 케이스는 미안한데 우리 OT단하고 수업 시간대에 제가 설명드립니다. 이건 너무 우리 수강생들만 알고 있는 비법이기 때문에 제가 OT에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연결어가 없는 한 개, 두 개의 문제도 풀어내야 될 거 아니야. 이럴 때 근거 찾는 연습을 이제 제대로 할 겁니다. 자, 그다음 근거 찾기 훈련 근거를 찾았으면 이제 5담만 치우면 끝납니다. 우리 수업의 스타일은요. 저는 정답을 찾지 않습니다. 아니, 왜 객관식 문제를 객관식으로 풀면 되지 왜 객관식으로 혼자 주관식으로 풀려고 합니까? 근거 찾았으면 아닌 것만 치워나면 그냥 답이에요. 그래서 5답을 지어서 답을 남긴답니다. 교재 구성은요. 총 15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 8, 2, 1이 1, 2, 3강이에요. 주제, 제목, 묘지, 조장의 대입화 그 다음 8, 2가 4, 5, 6강입니다. 빈칸 그 다음 8, 3가 이제 7, 8, 9강인데요. 이건 풀이 방식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묶음을 넣고요. 그 다음에 순서, 삽입, 장문, 독해 그 다음에 책 뒤에 워크북이 있어요. 맨 뒤에 50문제의 워크북이 있는데 우리 교재가 끊어 워크북은 수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워크북을 정말 상세하게 해설을 넣었어요. 답의 근거가 어디고 어휘 정리해 드렸고 그 다음에 풀이 방법까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워크북 파트는 수업을 하진 않지만 그 방식대로 문제 푸는 연습 배운대로 체화하는 연습이고 워크북도 똑같이 4개념 기출입니다. 추천 공부 방법이에요. 먼저 예습해 갖고 오는 거 아닙니다. 항상 질문하는 것 중에 학생들이 선생님 제가 먼저 문제 풀어보고 들어갈까요? 그러지 마세요. 문제 접근의 원리가 끝날 때까지는 예습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푸는 방식을 모르는 학생들이 아까 말했지만 자기 해석력을 동원해서 문제 풀려고 하거든 어차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습은 하지 마세요. 복습이고 체화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현장 강의 학생들처럼 우리 러셀에서 수업을 할 때 제가 현장 강의 할 때 3강을 한 번에 수업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요일 날 6시 반부터 10시까지 1, 2, 3강을 하루에 그냥 한 번에 수업을 해요. 가능하면 온라인 학생들도요. 오늘 1강, 내일 2강, 그 다음날 3강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월요일이야 3강을 한 번에 들으세요. 그러니까 현장 강의 학생들과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기 추천합니다. 왜? 3개씩 제가 3강씩 묶은 게 풀이 방식이 같기 때문에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장 강의처럼 수강하기 3강이 하나에 1개의 세트니까 3강 단위로 들어라. 순서 삽입을 제외하고 순서 삽입은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할 텐데 2강씩 2강씩 수강하시면 돼요. 순서하고 삽입은 강의를 수강한 이후에 예습하는 거 아닙니다. 배운 챕터 있죠. 내가 1, 2, 3강을 배웠다 싶게 그러면 복습을 할 때 아직은 완벽한 해석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왜 여기가 답의 근거인지를 복습하는 거예요. 아, 이건 예시 앞문장인가 주장이 들어갔구나. 그럼 내가 결론까지만 확인하면 이건 주제문 찾고 결론 찾았구나 안단 말이야. 그래서 근거 찾는 법을 복습하시고 그 다음 똑같아요. 배운 챕터에 자, 어휘 정리도 책 교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기출문제다 보니까 어휘 싸그리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운 챕터에 어휘 싸그리 정리해서 암기하시고 그 다음 근거 찾는 법을 공부한 이후에 문장, 문장, 구문 공부도 같이 하세요. 왜요? 기출문제니까. 자, 그리고 나서 새로운 챕터를 배우기 전에 무슨 말이냐면 1, 2, 3강이 챕터 1이야. 자, 대입 파악이에요. 그러면 다시요. 내가 대입 파악을 다 배웠어요. 그럼 빈칸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아직 빈칸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워크북 책 자, 워크북이 교재 맨 뒤에 있거든요. 워크북 문제로 대입 파악만 채워합니다. 순서대로 냈으니까 워크북의 1번부터 10번이 참고로 대입 파악이에요. 11번부터가 빈칸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 시간마다 끝날 때 꼭 말을 할 거예요. 워크북 어디서 어디까지 프로보세를 말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예습 안 한다야. 복습이에요. 수업과 강의를 듣는다. 복습할 때 제일 먼저 얘가 왜 답의 근거인지 근거 찾는 공부 복습을 다시 한다. 그 다음 어휘를 암기하고 그리고 해석 공부를 한다. 그 다음 다른 유형을 들어가기 전에 워크북에 다른 문제를 한 번 똑같은 수업 시간 방식대로 풀어본다야. 답의 근거 찾기 연습 오답 지워서 자, 그 다음에 이거 후속 강좌입니다. 문제 접근의 원리를 다 수강하시고 나선 어, 이제 이제 여러분들은 이건 거의 1등급 초반 2등급 후반 나올 정도의 학생들인 게 맞아요. 자, 이 정도가 끝났으면 그 다음엔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나 선생님 저 킬로 문제까지 푸는 거 원합니다. 저 안정적인 일을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 오답 제거의 원리로 들어가면 되고요. 이건 문제풀이 강좌예요. 아니면 선생님 제가 답의 근거는 정말 이제 다 찾을 자신이 있습니다. 저희 수업하면 알아요. 정말 금방 찾아요. 선생님 제가 답의 근거를 찾는 방법은 알겠는데 아, 얘가 근거인 건 아는데 여기가 해석이 안 돼서 답을 못 골랐습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T339 어, 심화 구문도 개예요. 그러니까 부제목이 1등급을 향한 문장의 해석의 원리인데 정말 고난도 문장들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해석 강좌입니다. 얘는 문제풀이 강좌 오답제의 원리는 문제풀이 강좌고요. 자, 이거를 뒤에 후속 강의로 수강하시면 충분한 공부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 접근의 원리 어, 꼭 채화하셔야 성적이 올라간다는 거 그 다음에 공부 방식대로 공부하면 절대로 수능에서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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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